CBS 뉴스는 cbs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 소식입니다. 발달장애인 망언으로 큰 공분을 산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어제 공개 사과와 함께 지역 내 장애인 정책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임기 안에 약속한 정책을 모두 실현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공수표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등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은 어제 부산장애인 부모단체 기자회견에 직접 나타나 자신의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장애인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구청장이 약속한 정책은 5가지. 발달장애인 주거생활지원서비스 도입과 평생교육센터 설치 등 모두 굵직한 사업들입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이 사업들이 모두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지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무책임한 약속을 반복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기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올해 예산도 편성하지 못해 수억 원을 추가 경정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를 더 확대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주거생활지원서비스 예산 2억 원도 올해 추경에서 급하게 마련해야 하고 평생교육센터도 예산 문제에 발목을 잡힌 상황입니다. 김감서 청솔돌봄 사회적협동조합 대표입니다. 또 오구청장의 임기가 2년 5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도 받고 있어 정책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더합니다. 이날 정책 확약서를 받아낸 장애인 부모 단체 측은 북구청과 TF팀을 만들어 예산 문제를 살피는 등 약속을 지킬지 계속 살핀다는 방침입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부산을 싱가포르나 상하이처럼 국제 비즈니스 도시로 만들기 위한 글로벌 허부도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보도에 박진홍 기자입니다. 전복민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 등 부산지역 여당 의원들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부산 글로벌 허부도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부산을 국제적인 비즈니스 도시로 만들기 위해 규제는 풀고 특례를 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내외국인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보장하고 외국인을 정착시키기 위해 의료나 생활환경 인프라도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또 관세나 법인세 등 조세와 부담금은 대폭 완화하고 규제 자유화를 우선 시행하며 자유로운 외국인 왕래와 안정적인 고용 보장도 법제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기업이 모여드는 물류 거점이자 세계적인 금융 관광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구체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 위원회를 만들고 5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전복민 의원입니다. 의원들은 특별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단을 꾸리고 활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부산시는 입장문을 통해 부산을 싱가포르와 같은 글로벌 도시로 만들겠다는 꿈과 도전의 서막이 올랐다며 특별법 발의를 환영했습니다. CBS 뉴스 박진웅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부산의 한 구의회 공무원이 현직 국회의원의 예비후보 등록 행사에 동원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사하구의회 공무원 A씨는 지난 18일 지역구 현직인 비국회의원의 예비후보 등록 행사를 안내하는 문자를 보내고 전화로 참석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선관위는 A씨가 누구에게 지시를 받았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후배 직원의 은행 계좌를 하루 80여 차례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부산 모신용협동조합 상임이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1일 후배 B씨의 은행 계좌를 사전 동의 없이 86차례의 열람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A씨는 B씨에게 폭언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25대 부산 상공회의소 회장 선거가 양자대결 구도로 짜여진 가운데 상위 초선의원 30명이 현 장인화 회장을 공개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초선의원 6명은 오늘 상위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으로 가면 경제계가 분열할 수밖에 없다며 화합을 위해 현 회장의 단독 추대로 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선거전에 뛰어든 양재생 후보에 대해 부산 경제를 이끌 인적·물적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준비가 아직 안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시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오늘 오전 부산시티호텔에서 지방시대 계획 의견 수렴회를 개최했습니다. 의견 수렴회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대한 설명과 토론, 시민 의견 수렴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시는 오늘 제안된 시민 의견을 지방시대 실행 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오늘 오후 시청회의실에서 설명절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고 물가안정 방안을 무색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부산은 내일 아침 최저기온 영하 2도까지 떨어져 춥겠습니다. 부산 지역 현재 기온은 3.5도, 습도는 23%입니다. 부산 CBS 저녁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강일구, 기자 박준석, 아나운서 하효진이었습니다. cbs 매주 일요일 2 10 11 11 15 아멘